2는 말 그대로 이동해서 이 소리 들리죠 툭 가서 붙는 겁니다 이동해서 붙는다 라는 이 생각을 갖다가 못했던 겁니다 반작용은 이동해서 붙는 만큼 밀치는 음악이 흐르는 이 리듬 박자 선율과 맞춰 가지고 스텝도 몸의 움직임도 같이 흘러가는 이 펜드가 본래 매달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하고 같이 결합을 해 가지고 나무에 사과가 많다 라는 이야기는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기다 가지를 이렇게 한번 딱 한번 그어 보입시요 on apple on the tree 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? 갓들이 날라오고 거기다가 막 xx 여기까지 막 섞여 날라올 때는 물리적인 심리적인 압박 새벽 공장에만 그런 가이칚이 어떤 가이칚이 갓들이 날라오고 공장에만 감사합니다.